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반지 네 안녕하세요 구호실 지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호실 지민입니다 다른 유닛보다 괜찮은 점 다른 유닛은 동갑이 없죠 아 그러네 다른 유닛은 동갑이 없네요 그리고 우리같이 뭔가 자유롭다는 느낌을 뭔가 받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항상 즐거워 보이고 말죠 맑고 깨끗이 저희가 살짝 괜찮을 것 같긴 해요 혹시 다른 멤버들을 찾을 수 있나요? 이런 거는 100점이면 저희는 30점을 얘기해줘야 저희는 30점이 더 멋있는 거예요 왜냐 100점이 끝이거든요 저희는 아 70점을 더 올라갈 이런 곡도 30점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그 나중에 저희가 내는 곡도 정말 뭐 이보다 더 멋진 곡을 저희는 낼 수 있고요 근데 이 얘기는 그러면 앞으로 저랑 뭔가 같이 해주시겠다 당연하죠 좀 해줘봐요 좀 주세요 끝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30점 드리겠습니다 친구 지민씨가 먼저 저한테 얘기해줬죠 아니 이게 이제 사실 제가 거기 앨범에 들어가게 될지도 몰랐고 그렇게 이제 P님과 사인 끝에 이런 뭔가 되게 귀엽고 이런 노래가 나왔기 때문에 태용씨와 저와의 이런 뭔가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이런 이야기를 담은 노래가 하나도 없었기에 같이 해보는 게 어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서 같이 하게 됐는데 네 태용씨가 너무 재밌고 멋있게 잘 불러주셨잖아요 그 조합이 되게 신.. 뭔가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할 수도 있는데 친구끼리 하는 거라서 그 이야기 주제가 저는 되게 신박하고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태용씨랑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보고 싶어서 좀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화장인데 자꾸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그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민씨랑 맨 처음에 할 때는 지민이랑 하면 약간 조금 되게 무거운 거? 되게 좀 진지한 거? 춤 엄청 추는 거? 이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지민이가 만든 곡을 맨 처음에 딱 듣고 나서는 꼭 뻔한 걸 안 해서 너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신선해서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다 정말 괜찮았는데 그 녹음을 하면서 약간 한계점을 뚫은 기분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올려보려고 정말 난리 브루스를 한 번 쳐봤습니다 맨 처음에는 안 올라가서 이거 키 낮춰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했는데 싸비는 정맞은 때 영원히 향해 이거가 저는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는 안 올라가던 게 정말 5기가 발동해서 내가 이거 키 필고 올린다 해서 이제 많은 연습 끝에 올려서 녹음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저는 사실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녹음이 되어가는 전반적인 과정도 다 지켜봤었고 비님이랑 계속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태형이가 처음에 힘들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 잘하니까 어 그 뭔가 이 키가 되게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태형이가 잘하면서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오히려 더 컸는데 결국 해내는 걸 보고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믹싱 같은 거는 부탁드리는 편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녹음을 하는 단계가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인데 그 내용을 이해하고 거기서 이제 제 목소리로 된 노래를 들었을 때 그 감정과 그 내용이 이해가 가야 하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보통의 티튜드라고 하는데 그게 잘 느껴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목소리를 입혔을 때 전체적인 흐름에서 저는 이야기가 완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느낌이나 분위기나 아니면 조금 어색한 부분이나 있으면 그 부분을 바로바로 수정하려는 편인 것 같아요 뭐 3분이든 2분이든 4분이든 그냥 그 한 곡에 이야기가 다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동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민이랑 춤 한번 춰보고 싶어요 오 진짜? 진짜 완전 빡센 거 아 진짜? 진짜 완전 빡센 거 진짜 고음보다 더 빡셔도 되니까 그냥 완전 빡센 거 한번 춰보고 싶어요 꼭 장르는 우욕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뻣뻣해가지고 제가 약간 조금 뭐랄까 재밌는 곡이면 좋을 것 같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것도 좋고 사실 뭐 조금 딥해도 좋고 여러 가지를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민씨랑 연습생 때나 아니면 가수 초반 데뷔하고 몇 년 안 됐을 때 저희가 정말 안무를 많이 땄었잖아요, 연습실 가서. 그냥 그런 기억도 놓으려고 해서 그냥 같이 춤추는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조금 기다릴 수 있게 된 거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그냥 생각하는 깊이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되게 그런 게 있어요. 뭐 모두가 알겠으면 친구라서 더 약간 먼저 이제 내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 급히지 않게 되고 그런 면들이 있는데 이게 저 친구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생각으로 이 얘기를 하게 되는지 조금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오래 같이 있다 보니까. 단지 이제 문제는 이 정도까지 같이 있어야지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친구라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아직도 쌓여야 될 게 더 많고 저희는 아직도 쌓여야 될 게 더 많고 저희는 아직도 쌓여야 될 게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지민씨의 새끼손가락이 조금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구매한 점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정말 약간 귀여웠는데 지금은 되게 성장 많이 했어요. 지민이의 볼이 없어졌습니다. 지민이의 볼 어디 갔나요? 대형이는 엄청 장난꾸리 하고 계셨어요. 맨날 번바지 입고 다니고 빨간 번바지 기억하죠? 그렇죠. 저 처음 만났을 때도 빨간 번바지에 빨간 스냅댁이었어요. 뒷바지에 메롱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맨날 그거 입고 다니고 꼭 동네에 한 명 있는 공 가지고 놀고 다니는 꼭 그 장난꾸러기들이 이 친구였던 것 같은데 물고숭이라고 하죠. 지금은 근데 그런 모습이 없어서 솔직히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근데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 약간 태형씨가 많이 누가 봐도 이제 냄새가 약간 오른냄새 나니까 약간 옛날에 태형이 이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반말이고요. 이거였는데 제가 다시 타임마신을 언젠가 이제 뭔가 발명하게 된다면 그 모습을 한번 아이들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얘기했는데 이런 거죠. 밥을 먹고 연습을 할 것인가 연습을 하고 밥을 먹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였어요. 그래. 너는 먹고 연습을 하고 난 먹으면 해야 돼. 그러니까 연습하고 밥을 먹자였고 이걸로 다퉜는데 결국 그냥 화해하고 끝났죠 사실. 아니요 이거 동안 우리 2주 동안 얘기 안 했었어요. 그때 제가 딱 그 드라마 촬영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먹고 싶은 거는 먹었어야 됐나 봐요. 어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으면서 하고 싶다 했는데 지금 멤버들 다 못 먹었는데 너만 먹으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습 끝나고 먹자. 야 나 배고프다고 나 먹으면서 해야 돼. 야 별로 안 할 거 그냥 끝나고 먹어. 이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예민해져서 저희가 아 그때 저희도 좀 예민했었어요. 멤버들 잔치도 나왔어. 다른 사람도 예민하니까 나갔었어! 아니 근데 대답도 안 했어요. 맞아 대답도 안 했어요. 나하고 똑같은 얘기 반복하다가 야 너희 다시 내려와! 내려갔다가 동그랗게 하면서 얘기하다가 결국 저하고 슈가 형이 나갔죠. 술 마시러. 나하고 그리고 제가 취해서 우리 그때 기억나요? 뒤에 공원에서 둘이 다시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제가 막 취해가지고 영아! 이거 아이들! 저 영상 아직까지 있어요. 영상이 있어요? 영상이 있어요. 이게 얘도 진짜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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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러면 안 돼! 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싸워왔는데 술 먹고 기분 안 좋아져서 왔는데 네 이러면 안 돼! 이러는데 그걸 영상으로 찍고 있는 애가 예요! 네 이러면 안 돼! 저 그때 만든다! 저 그때 만든 곡이 넷이에요. 진짜? 나 그때 쓴 곡. 내가 너랑 공원과서 썼다고 했던 거 있잖아. 그게 넷이야? 그게 넷이야? 그게 새벽 그때가 새벽 넷이라 썼어. 넷이 반인가? 넷인가? 그럼 비하인드 쓸 때 만두 사건 덕분에 친구와 넷이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진짜 그거 때문에 저 넷이 만들어졌어요. 네 이러면 안 된다! 태영아! 한참 사투리 됐어! 태영아! 아.. 아... 어.. 그... 브릿지 부분 가사가 너무 변해. 네... 이 새끼 손가락처럼 울면해 이거.. 이거 있잖아? 너무 변했다면서 왜 안 변했다면서 근데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고용이잖아. 뭔 말투한테 아는 거 다 나오지 마. 뭐였지 뭐.. 진짜 고용이잖아. 어쨌든 그 말이 너무 재미있었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그냥 더 싸우지 말자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복 차림이 기억나! 그 부분이요? 저는 우리 둘이 교복 입은 모습들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와가지고 그때는 같은 가족이 학교 같이 등교하는 기분. 집에서 계속 학교에 갔는데 숙소에서 학교 간다는 게 되게 많이 너한테는.. 진짜 웃겼어요. 아침마다 맨날 태양아 일어라 태양아 일어라 태양아 일어라 결국 나 혼자 씻어요. 그럼 다 씻겨야 돼. 태양아 일어라 가야겠다. 그래서 결국 열 받아서 서로.. 그리고 우리 어떤 날 일찍 일어난 날은 밥.. 요즘 식당 가서 먹고 갔어요. 밥 먹고 출발하면 이제 숙소에서 기분이 깨운다고 안 좋아했던 게 그런 거 없어지고 포스타로 또 이렇게 가요. 그리고 포스타로 가잖아요. 같이 집에 와요. 같이 집에 오면은 무조건 맛 하나 늘려서 김자반 하나 샀어요. 맞아 맞아. 거기서 김자반 사서 김자반 사서 김자반 사서 지로 와서 먹거나 햇반 그거 아니면 밥솥도 우리 누가 밥 해가지고 밥은 잘했어. 그래가지고 그걸로 밥해서 먹고 뭐 맨날 말하네요 뭐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고생 좀 했죠.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그런 인터뷰나 대화가 저희의 그런 인터뷰나 대화가 반의분들이 상상을 좀 뛰어넘으셨을 것 같은데 저 이게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희는 정말 솔직한 저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네 그랬습니다. 나? 뭔가 모르겠어요. 저희가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옛날 얘기할 때 뭔가 기분 좋게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있는 그 흔한 일을 항상 저희도 겪고 있는 거라서 뭔가 내 옆에 친구들이 이런 것처럼 뭔가 저희도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싶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소년들끼리의 그냥 약간 편한 대화를 아미분들이 듣는 것처럼 아미도 어색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